뭔가 딱 가죽, 검정 가죽 잠바 두 명이 앉아있으니까 맨인 블랙 같은 느낌이야 썸몰라스까지 써봐 잘 썼어? 네 멋있다 멋있다 우리 할 거 있어 응? 우리 사진 올려야 돼 어어, 그거 내가 좀 하자 자, 골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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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번 1번 나 완전 뜀빵 야, 같이 나왔잖아 나 다시 봐봐, 나 2번 안 돼, 너무 식빵이야, 저기 3번 규영이 오빠한테 다 같은 사진 아니야? 4번 나 아까 1번만 아니네 오빠가 골라요 내가 골라줄게 1번, 나 지현이 빵처럼 난 거야 안 돼! 왜? 아, 좋아, 귀여워 야, 귀여워, 괜찮아? 솔직히 아니, 식빵맨 같이 나갔다고 맞아 안 돼, 보게 나왔어 안 돼 안 돼, 안 돼 안 돼, 안 돼 안 돼, 안 돼 안 돼, 안 돼 1번 갈게요 상상탕 어차피 공개돼 맞아 야, 너 태그, 식빵 이런 얘기 하지 말아 뭐라고, 뭐라고? 태시태그, 불꽃, 식빵 진짜 죽는다고 야, 이렇게 진짜 죽여 조식은 식빵 아, 짜증나 괜찮아, 나 못 온 거 귀여우니까 귀엽네 이렇게 해서 한 번 돌려 괜찮네 템블리 마운틴 좋다 상희야 창문 한 번만 살짝 열어줄 수 있어? 건조해 환기 한 번만 있어 건조해 환기 한 번만 있어 너무 살짝 열언 거 같아 시켜주셔서 정말 영문 역사를 잡을 뻔했지 아, 하하하 하하하 저 방귀 생선 소리가 아, 방귀 제가 방귀 생선 소리가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